다음 주인공 사이킥 사이킥 예 카빈으로 막아요 토템 막아볼게요 시어.. 시어겠지? 오른쪽 계단에 시어 아 나갔어요 시어 컷 시어 잡았어요 고마워 절벽이야 1피 100킬 먼저 날라왔어 이만갔는데? 여기 여기 뭐야 또 웃어 여기 여기 마스가? 맨조에도 계단에 들어왔어 계단 보고 있어요 레이스 헤드 2대 여기 호라이즌 96 아 이거 어나드 왔다 아 나 죽겠다 이거 시 아 짐이 한 번에 와가지고 안 됐고 아 sequ이 전략 이쁘다 안 됐고 안 돼 벽 벽 벽 벽 벽 벽 요리하는 중 여행행행행 으악 됐어요? 가도 돼요 홀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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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운배네 할수있어 할수있어 잘할수있어 일단 2대2인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다리 없으면 틀만 못찾고 있어 여기좀 가줘야돼 여기 그냥 마구자리로 가고있거든요 제발 그 밑에 있는걸로 난 살려 그 밑에 있는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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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 2, 3 2, 3 2, 3 1, 2 됐어 됐어 글로 갔어요 뭐야 이거 얘가 다른 팀인가? 나이스 나이스 형 뺄게요 하나 좌생이구나 잡았어요 또 좌생인가 본데? 세파 개피 안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50여우 어 잠깐만 뭐야 옆에 옆에 백에 이거 할 수 없는데? 레버넌트 나 앞에 이거 보이나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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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드? 네 쏘아 쏘아 개피 잡았다 저 벌릴게요 여기 아니 들어가면 너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 저 개피인데 네 잡을 수 있어 네 나이스 오 아 아 비취네 사이점이 때문에 지붕이 어디 이제 오 왜 오 오 오 네 미치겠네 에쉬 한 대 박았거든요. 여기 어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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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 잘 잡았어요 죽었어 누가 자꾸 멀리서 쏘는데 낫질하네 어나더 왔어요 어나더 여기 갔다 가르세요 이거 내가 갈아야겠다 이거 내가 갈아야겠다 아 나 죽겠다 이거 아 가고있어 해피 나이스 옥테인 차량 나이스 나이스 몇 층인지만 나이스 에피 내가 따라가고 나이스 크랙에 한 나이스 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레이스 살고있다 레이스 컬클래 레이스랑 그 신캐 이건 뭐래? 네 해피 아 저 뉴키스 진짜 쉽게 핀데 저거 맞으세요 맞으세요 네 맞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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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미션 아 컷 아 컷 아 컷 아 컷 없죠 그냥 죽일게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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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한참 적으셨는데 네 아 이따 갈게요 타임 아 타임 아 네 다 다 다 다 다 왔어요 쩔 예 contributes 네 네 아이고 저 쑤세요 레이스 클래스 여기 계단 먹었긴 한데 아까랑 비슷한 보도네 어 왔다 패스파인데 패스파인데 다시 패파 크랙 나이스 여기 하나 잡아요 카피 여기 옥틴 갈라졌어요 여기 여기 옥틴 여기 나이스 계속 소리가 났거든요 계속 나이스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따라갑시다 나이스 나이스 나 있다 잡았어요 기라 여기 호라이전 예 보갑이에요 호라이전 살린다 여기 코스테이 크랙이에요 호기 잡았어요 잡았어요 리허 fucking 말이 안 되거든 matar 아니야 죽어 빨리 도망간다 레이스 컷x2 이 집 잡았어요? 응 뭐야 여기 여기 온다 나이스 받았어요 얘 마지막 네 마지막 옥테인 아 한 명 자생인가 아 애쉬가 도망갔구나 아 나 이제 배터리 없는데 113 버슨 컷 네 다 꺼 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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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, 스프레이크! 아, 스프레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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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. 네, 여기서 막아요. 와, 왔습니다. 정말 진짜 잘한다.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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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.. 그러니까, 안타깝게. 그냥 차리로 갈게요. 저한테 진짜 못 vå δ it. 아, 이거, 크림은 어디 있으면 제가 버릴게요. 아 못쓰겠어 버렸어요 크레이버 요거 70 빨갛 날라갔어 25 배터리 먹으면서 먹었다 아 왼쪽 왼쪽으로 오세요 나밖에 오르니까 여기 여기 하나 더 우리 왼쪽으로 살린다 살린다 가치 가치 아파 킬 킬피 잡았다 아까 살리고 있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겼어 고마워 나이스 고마워 자 킬피 어 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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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